아 아 보고 싶구나 너의 친구야 하루에 보러 밥 한번 보자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 엑스포 시민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한밭 대전 찾아왔습니다 아 MG 생활금고 가정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시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찬도대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MG 한밭 생활금고 자산 1조 8천억 원을 또 기념하는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 개선엑스포 시민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정말 훌륭한 가수 분들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펼쳐 주셨는데 우리 또 박현빈씨부터 시작해서 김나희씨 또 나태주씨 은가희씨의 무대까지 함께 즐겁게 신나게 관람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또 제 무대가 끝이 나면 또 엄청난 또 히트곡의 주인공이시 우리 또 홍진영씨까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야 할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 이 노래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헤이 헤이 딱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언제 하냐면 동도 좋지만 해 면회로 좋지만 해 이 부분만 딱 균형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?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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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 함께 즐겨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텐데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? 네 물 한 모금만 좀 부탁드려드릴까요?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가수가 이렇게 참 노래 잘한다 가상력이 뛰어나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좋은데 저도 그것보다 또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봐야 할텐데요 다음 곡은 또 이렇게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듯한 노래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매한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풍등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내 생활 사랑 이제 수원의 내 사랑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보고 풍등까지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이번 대전의 두포 시민광장에서 또 함께 이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다시 한번 MG 한바세마을금고 자산 1조 8천억 원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노래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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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제 노래 중에 건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건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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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시죠? 다 아쉬우시죠? 앵콜입니까? 감사합니다. 아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약속데이도 하고 못 부르고 갈 뻔했어요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이것도 한밭세발금고 자산 1조 8천억 발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대전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MG세발금고 가족 여러분들 늘 행복한 일만 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찬원이가 또 여기 대전까지 왔는데 이 노래 안 듣고 가면 굉장히 섭섭하고 소문할 것 같아요. 어떤 곡이죠? 어떤 곡이라고요? 지금의 참또매기를 있게 만들어준 진또매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G세발금고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한밤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부자 되십시오.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끝까지 이분의 함께 즐겨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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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